Can you tell me where to start? I need someone to empty this heart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에 집태기가 와서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거나 정돈되지 않은 방을 보면 그게 저의 현재의 심리상태를 반영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의 심리학자이자 문화 비평가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청소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무기력하다거나 새롭게 시작할 일이 있을 때 그 시작은 저도 방 청소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함께할 굿나잇 스토리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세상을 다스린 신들의 사생활입니다. 토마스 불핀치의 오리지널 완역본으로 지난번에 바람난 남편 제우스의 아내와 헤라의 질투편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메두사의 목을 베어버린 베르세우스와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람 들려드릴게요.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여러 번 녹음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출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의 외조부인 아크리시우스는 외손자 때문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고 놀라 다나에와 그 아들을 괴짝에 넣어 바다에 뛰어버렸다. 괴짝이 세리포스 섬까지 떠내려갔을 때 한 어부가 발견하고 모호자를 그 나라의 왕인 폴리덱테스에게 바쳤다. 왕은 그들을 친절히 대우하였다. 페르세우스가 장성하자 폴리덱테스는 메두사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를 파견하였다. 메두사란 그 나라를 황폐하기 위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메두사는 전에는 아름다운 처녀였었다. 특히 그녀의 머리털은 그녀의 중요한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감히 아테나와 그 밀을 다투렸기 때문에 여신은 그녀의 밀을 박탈하고 아름다운 머리칼을 끔찍한 소리를 내는 여러 마리의 뱀 모양으로 변하게 하였다. 메두사는 무서운 모습을 한 잔인한 괴물로 변했다. 또한 그녀를 한 번 본 사람은 누구나 돌로 변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굴의 주위에서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돌로 변한 많은 사람이나 동물의 자태를 볼 수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총애를 받아 아테나가 빌려준 방패와 헤르메스가 빌려준 날개 놓친 구두를 몸에 지니고 메두사가 잠들어 있을 때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그가 가지고 간 광치 찬란한 방패 속에 반영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를 베었다. 페르세우스가 그 머리를 아테나에게 주자 아테나는 그것을 자기의 아이기스 한가운데에 붙였다. 페르세우스와 아테나스 메두사를 퇴치한 후에 페르세우스는 그 머리를 들고서 멀리 육지와 바다를 건너 날아갔다. 그리고 밤이 가까워질 무렵에 해가 지는 서쪽 끝에 도달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침까지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거인으로 이름난 아테나스 왕의 나라였다. 아테나스의 나라에는 양, 소, 돼지대가 많았으며 서로 영토를 가지고 싸울 이웃도 적국도 없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중요한 자랑거리는 황금의 사과가 열리는 나무였다. 그 나무에 가지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지로부터는 역시 금으로 된 잎에 반은 가려진 황금의 사과가 늘어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왕에게 말했다. 나는 손님으로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당신도 명문이시겠지만 나도 당신의 못지않은 명문 출신으로 내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당신의 위협을 달성했다면 나도 메두사를 나 혼자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휴식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테나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의 황금 사과를 탈취해 가리라고 옛날에 어떤 예언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가주시오. 당신의 그 거짓 위협이나 가문 자랑에 움직일 내가 아니오. 말을 마친 아테나스는 페르세우스를 추방하려고 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스가 직접 상대하기엔 너무도 구센 거인임을 깨닫고 말했다. 그대가 내 우정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다. 그렇게 큰 몸집을 가졌던 나테나스는 돌로 변했다. 그의 수염과 머리털은 숲이 되고 팔과 어깨는 절벽이 되고 머리는 산정이 되고 뼈는 바위가 되었다. 각 부분은 부피가 점점 커져서 그는 마침내 산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은 모든 별들과 더불어 그의 어깨에 의지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는 비행을 계속하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의 왕은 캐페우스였다. 왕후 카시오페이안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만하여 자신을 바다의 요정들에 비교하였다. 이 사실은 요정들을 대단히 노엽게 하여 그들은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해안을 황폐화시켰다. 캐페우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그의 딸 안드로메다를 그 괴물에게 제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신탁의 지시를 받았다. 페르세우스가 공중으로부터 내려다보니 안드로메다는 바위의 쇠사슬로 몸을 결박당하여 뱀의 형상인 바다의 괴물이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과 미풍에 움직이는 머리칼이 없었다면 페르세우스는 그녀를 대리석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날개를 흔드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그녀의 위를 날면서 그는 말했다. 아, 전혀요. 서로 사랑하는 애인들을 결합시키는 사슬에 묶여 있어야 할 그대가 이런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 원컨대 내게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나라의 이름과 그리고 왜 그대가 이와 같이 결박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오. 처음에 그녀는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얼굴을 손으로 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 잠자코 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의심받을까 봐 자기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끝나기도 전에 바다 저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바다의 괴물이 나타나 머리를 수면 위에 내놓고 넓은 가슴으로 파도를 헤치며 다가왔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고 막 이곳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목격한 부모는 비통해했다. 특히 어머니는 비통함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런 구호책도 강구할 수가 없었다. 다만 단식을 하면서 재물이 될 딸을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눈물이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집 앞이 따님을 구하는 일이 급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내 신분과 고르고의 정복자로서의 내 명성은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들이 허용한다면 다시 훈공을 쌓아 따님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 내 무용에 의해 따님이 구출될 경우에는 그 보수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부모는 즉시 승낙하였다. 그리고 딸과 더불어 이 왕국을 지참금으로 줄 것을 약속했다. 이제 바다의 괴물은 투석에 명인이 던진 돌이 닿을 곳까지 접근해왔다. 그때 페르세우스는 갑자기 대지를 박차고 하늘 높이 치솟았다. 높이 날다가 햇볕을 쬐고 있는 뱀을 본 독수리가 뱀에게 덤벼들어 그 목을 잡아 머리를 돌려 그 독이 빨의 사용을 막는 것과도 같이 그는 괴물의 등에 돌진하여 그것의 어깨를 칼로 찔렀다. 괴물은 부상을 입는 데 노하여 공중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저대는 한 무리의 개에게 둘러싸인 산대지와 같이 재빠르게 좌우로 몸을 날리면서 돌진해왔다. 그러나 페르세우스 쪽은 날개로 괴물의 공격을 피하였다. 그리고 비늘 사이에 칼이 들어갈 곳만 발견하면 옆구리로부터 꼬리로 내려가면서 이곳 저곳을 찔러 상처를 냈다. 괴물은 콧구멍으로부터 피가 섞인 바닷물을 내뿜었다. 페르세우스의 날개는 그 핏물에 젖었다. 그래서 이제는 날개에 의지하지 않고 물결 위에 내려와서 돌출한 바위의 몸을 의지하고 괴물이 가까이 떠왔을 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해안에 모여있던 군중의 함성으로 산이 울렸다. 양친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의 장래의 사위를 포옹하면서 그를 그들 모두의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투쟁의 원인이어 보수인 처녀는 쇠사슬로부터 풀려나 바위에서 내려왔다. 기쁨에 넘친 양친은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모두 기쁨과 축제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피네우스가 그 부하일담과 더불어 뛰어들어와서 처녀는 자기 것이라고 자기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케페우스가 말하기를 자네는 내 딸이 괴물의 제물로서 바위에 결박되었을 때 요구했어야 했다. 내 딸이 이와 같은 운명을 받도록 신들이 선언했을 때 모든 약속은 해소된 것이다. 죽음에 의해 모든 약속이 해소된 바와 깎이 피네우스는 피네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페르세우스에게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빗나가 땅에 떨어졌다. 페르세우스도 자기의 창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비겁한 공격자는 급히 도망쳐서 계단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신호라 하여 일당들은 페르세우스 일행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손님들은 각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마침내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늙은 왕은 말렸으나 효과가 없어 현장으로부터 물러나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굽어 살피시라고 신들에게 호소하였다. 페르세우스와 그 일행은 얼마 동안 불리한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페르세우스의 뇌리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큰소리로 이 중에 내 적이 아닌 자는 얼굴을 돌려라 라고 외치면서 고르고의 머리를 높이 들었다. 그런 요술을 갖고 누구를 위협하려 하느냐 라고 외치면서 테스켈로스는 창을 던지려고 지켜들었다. 그러자 그 자세 그대로 돌로 변해버렸다. 암픽스는 엎드린 적의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팔은 굳어버려 앞으로 더 내밀 수도 없고 움츠러들 수도 없었다. 또 한 사람은 큰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발을 멈추고 입을 연 채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도울이 되었고 페르세우스의 한 친구 아콘테우스도 고르고를 바라보는 순간 다른 자나 다름없이 굳어져 버렸다.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세우스를 칼로 쳤으나 쨍하고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페르세우스는 그의 부당한 시비에 이 무서운 결과를 보고 당황하였다. 그는 친구들을 소리 높이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대보았다. 모두 돌이 되어있었다. 그는 얼굴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페르세우스에게 용서를 빌었다. 모든 걸 다 빼앗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만은 남겨주십시오.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비겁한 자여 나는 너를 무기를 써서 죽이지는 않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사건의 기념으로 내 집에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골고의 머리를 피네우스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돌렸다. 그러자 피네우스는 무릎을 뻗치고 얼굴을 돌린 형태로 커다란 돌덩어리가 되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옛날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 사이에 셋 딸이 있었다. 두 언니도 보통 이상으로 아름다웠으나 특히 막내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국에 소문이 퍼져 이웃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때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경탄하여 이제까지 아프로디테에게만 바치던 경의를 그녀에게 바쳤다. 사실 사람들의 정성이 이 젊은 처녀에게 쏠렸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재단은 돌보는 사람도 없었다. 푸시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길 위에 화관이나 꽃을 뿌렸다. 이와 같이 불사적인 신들에게만 표해야 하는 경의가 인간을 찬양하는 데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프로디테는 몹시 노했다. 그녀는 노한 나머지 향기로운 머리타래를 흔들면서 부르셨다. 내 명예가 인간의 딸에게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제우스까지도 그의 판정을 신임하는 왕의 목양자인 파리스가 내 유명한 경쟁자인 아테나와 헤라보다도 내가 더 아름답다고 한 그 영예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구나. 그러나 그녀가 내 명예를 그렇게 쉽사리 박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부당한 아름다움을 후회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날개도친 아들 에로스를 불렀다. 에로스는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전성이어서 어머니의 불평을 듣자 더 감정이 격발되었다. 그녀는 이 아들에게 푸시케를 가르치며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교만한 미녀를 벌하여 다오. 그녀가 받은 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게는 좋은 복수가 된단다. 저 교만한 아가씨의 가슴 속에 어떤 미천한자에 대한 연정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되면 그녀의 현재의 환희와 승리가 큰만큼 장차 받게 될 굴욕떡 또한 클이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아프로디테의 정원에는 샘이 두 개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물맛이 달고 다른 하나는 썼다. 에로스는 두 개의 호박병에다 두 샘물을 각각 담고서 그것을 화살통 끝에 매달고 급히 푸시케의 방으로 가보니 푸시케가 자고 있었다. 에로스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도 들었으나 쓴 샘물을 두어 방울 그녀의 입술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옆구리에다 화살 끝을 댔다. 그러자 그녀는 잠을 깨고 에로스를 바라보았다. 에로스는 몹시 놀란 나머지 당황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화살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을 조금도 게이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장난을 취소하기에 열중하다. 그녀의 비단결 같은 곱슬머리 위에 기쁨의 향기로운 물방울을 뿌렸다. 푸시케는 그 후부터는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었다. 사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모든 입이 그녀를 칭찬하였으나 왕도 기족의 젊은이도 또 평민도 누구 하나 그녀에게 청원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통 정도의 미인이었던 그녀의 두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왕자들과 결혼했다. 그러자 푸시케는 늘 혼자 지내는 자신의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찬을 받았으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실증을 느꼈다. 그녀의 양치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나 두려워하여 아플론의 신탁에 문의하고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그 처녀는 인간에게 시집을 갈 팔자가 아니다. 그녀의 장래의 남편이 산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괴물로서 신도 인간도 그에게는 반항할 수 없다. 이 무서운 신탁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그녀의 양치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부식해는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왜 이제 와서 제 신세를 슬퍼하세요? 도리어 사람들이 제게 부당한 명예를 들씌워 한결같이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을 때 슬퍼하셨어야죠. 그 칭호를 들은 벌이 제게 내린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운명에 순종하겠어요. 제 불행한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가라고 한 저 바위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자 왕렬을 보내는 행렬이 출발하였는데 그것은 홀레 행렬이라기보다 장레 행렬에 가까운 것이었다. 푸시케 푸시케는 사람들의 비탄 속에 양친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곳에 혼자 남겨놓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푸시케가 산정에 서서 공포에 떨며 눈물에 흠뻑 젖어 있으려니까 친절한 제피로스가 그녀를 일으켜 꽃이 함박 피어있는 골짜기에다 실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이 점점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풀이 무성한 두 개 몸을 누이고 잠을 잤다. 원기가 회복되어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는 큰 나무가 우뚝 솟은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푸시케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샘을 발견하였는데 그 샘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속고 있었고 바로 가까이에는 굉장한 궁전이 있었는데 그 장엄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궁전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신의 행복한 은신처라는 느낌을 주었다. 감탄과 경의감에 이끌려 푸시케는 그 건물에 접근하여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보는 물건마다 그녀를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황금기둥이 반원형의 지붕을 바치고 있었고 벽은 수렵의 대상이 되는 짐승이나 전원 풍경을 그린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식용의 홀 외에 여러가지 보물과 자연과 예술의 아름답고 진기한 제품이 가득 찬방이 여러 개 있었다. 그녀가 궁전 안을 구경하는 동안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나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당신의 하인인 우리들의 목소리랍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모든 분부에 전력을 다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털 침대 위에 편히 쉬십시오. 또한 목욕을 하려거든 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옆에 있는 정자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푸시케는 소리만 들리는 시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쉬고 목욕하여 원기를 회복한 후에 정자에 들어가 앉았다. 그곳에서는 요리사나 하인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식탁이 바로 마련되고 그 위에는 맛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술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주자의 음악은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은 뉴틀을 탔는데 잘 떠나지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종종 간청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자기를 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오. 내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있어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어. 그대가 나를 본다면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숭배할지도 모르나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나는 그대에게 원하오. 나는 그대가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기를 바라오. 이러한 말을 들으면 푸시케는 잠시 마음이 안정되고 아직 신기한 기분이 계속될 동안에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계실 부모님 생각 자기의 지위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눌 언니들이 없다는 것이 푸시케의 마음을 괴롭혔고 궁전은 오직 훌륭한 감옥에 불과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왔을 때 푸시케는 그에게 자기의 고민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들이 자기를 보러 와도 좋다는 승낙을 겨우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제피로스를 불러 남편의 명령을 전달하니 제피로스는 바로 복종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들을 산을 넘어 푸시케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왔다. 푸시케는 언니들과 서로 끌어안고 반가움을 나누었다. 이윽 푸시케가 말했다. 이리 와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뭘 좀 먹어야죠. 그녀는 언니들의 손을 잡고 금으로 만든 자기의 궁전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목소리만 들리는 수많은 시중으로 하여금 언니들의 시중을 들게 하여 목욕도 시키고 음식도 주고 여러가지 보물도 자랑하였다. 동생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언니들의 가슴에는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녀들은 푸시케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특히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다. 푸시케는 그가 아름다운 청년이요. 낮에는 보통 산에 사냥을 나간다고 답변하였다. 언니들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푸시케로 하여금 자기는 아직 한 번도 남편을 본 일이 없다고 고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가지 말로 계속 동생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의혹을 불어넣었다. 저 피티아의 신탁이 네가 무서운 괴물과 결혼할 팔자라고 한 걸 잊지 마라. 이 골짜기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네 남편은 무섭고 괴상한 범으로 잠깐 동안 너를 맛있는 음식을 먹여 살찌운 뒤에 삼켜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말대로 해라. 등잔과 예리한 칼을 준비한 뒤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걸 숨겨놓았다가 그가 깊이 잠들거든 침대에서 빠져나오 등잔부를 켜고 주민들의 말이 사실인가 네 눈으로 살펴보고 라.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괴물의 머리를 베어 네 자유를 되찾아라. 푸시케는 언니들의 말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으나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언니들이 떠나자 그들의 말과 그녀 자신의 호기심이 그녀를 참을 수 없게 충동질 했다. 그래서 푸시케는 등불과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덮개를 피워 감춰두었다. 그가 첫잠이 들었을 때 푸시케는 살짝 일어나서 등잠불의 덮개를 벗겼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매력있는 신이었다. 그의 금빛 곱슬머리는 눈과 같이 흰 목과 진홍색의 볼미에서 물결치고 어깨 달린 이슬에 젖은 두날개는 눈보다도 휘었고 그 털은 보들보들한 봄꽃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푸시케가 남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하여 등불을 기울였을 때 불붙은 기름 한 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푸시케를 응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말 한마디 없이 흰 날개를 펴고 창밖으로 날아갔다. 푸시케는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창틀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에로스는 푸시케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추고는 말했다. 아, 어리석은 푸시케야. 이것이 내 사랑이 보답하는 짓이란 말이냐. 나는 어머니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너를 아내로 맞았는데 너는 나를 괴물로 여기고 내 머리를 배려고 생각했단 말이냐. 가거라. 내 말보다 그들의 말을 믿은 언니들한테 돌아가거라. 나는 내게 다른 벌을 가하지는 않겠다. 오직 영원히 너와 이별할 따름이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울부짖으며 땅에 엎드려 있는 가엾은 푸시케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녀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궁전도 정원도 없어지고 자기가 언니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넓은 벌판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푸시키는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재난을 다 이야기했다. 심술 굳은 언니들은 내심으로는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차였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제각기 산에 올랐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각각 제피로스를 불러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의 주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고서 뛰어내렸으나 제피로스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절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져버렸다. 그동안 푸시키는 남편을 찾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안으면서 방황하였다. 한 높은 산을 쳐다보면서 그 꼭대기에 훌륭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탄식하였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 사랑 내 주인은 아마 저곳에 살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곳으로 발을 옮겼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밀낯가리에 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묵은 이삭도 있고 묵지 아는 것이 있었으며 간혹 보리 이삭이 섞여있기도 하였다. 낫과 갈키 및 그 밖에 수확할 때 쓰는 여러 기구가 무더위에 지쳐버린 농부가 함부로 던진 것 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경건한 푸시키는 모든 것을 가려놓고 적당한 장소와 종류로 갈라 나누어 깨끗이 정돈했다. 그것은 어떤 신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모든 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여 자기 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그것은 여신 케레스의 신전 이었는데 여신은 푸시키가 그렇게 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 가엾은 푸시키야 비록 나는 너를 아프로디테의 혐오로부터 수호해 줄 수는 없으나 그녀의 기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네 여왕인 아프로디테에게로 가서 자진 굴복하고 겸손과 순종으로서 용서를 빌은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은총을 베풀어 네 남편을 도로 찾도록 해 줄 것이다. 푸시키는 케레스의 말에 따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애쓰며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향하여 갔다. 무슨 말을 해야 노한여신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였으나 아무래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프로디테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푸시키를 맞았다.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불성실한 여인이여. 너는 주인을 섬기는 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느냐 혹은 네가 이곳에 온 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병석에 누워있는 네 남편을 보기 위해서냐 너는 보면 볼수록 밉고 비위에 거슬리는 구나. 그러므로 네가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지런히 일할 길밖에 없다. 나는 네 가정부로서의 솜씨를 시험해 보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자기의 신전의 창고로 인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곳에는 그곳에는 아프로디테가 총애하는 새인 비둘기의 모이로 밀 보리 기장 완두 불콩이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곡식들을 모두 같은 종류들끼리 가려놓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프로디테는 떠났다. 홀로 남은 푸시케는 일거리가 너무도 많은데 놀라서 멍하니 곡식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푸시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동안 에로스는 들판의 주민인 조그만 개미를 선동하여 푸시케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개미 언덕의 우두머리는 그의 여섯 개의 다리가 달린 모든 졸개를 거느리고 곡식 더미에 접근하여 전력을 다하여 부지런히 곡식을 하나하나 날라다가 각 종류별로 구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자 개미들은 순식간에 그곳에서 사라져버렸다. 아프로디테는 황혼이 가까워지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머리에는 장미화관을 쓰고 신들의 향연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푸시케에게 명령한 일이 다 끝난 것을 보고 부르짖다. 못된 계집 같으니 이건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남편을 깨워서 시킨 걸 테지. 어디 두고 봐라. 너도 네 남편도 네가 좋지는 못할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푸시케에게 저녁 식사로 검은 빵을 한 조각 던져주고는 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하인에게 명하여 푸시케를 불러.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 알아. 저쪽 물가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지. 그곳에 가면 양들이 양치는 사람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모두 금빛 모피를 몸에 걸치고 있다. 그곳에 가서 양마다 걸치고 있는 모피에서 값친 양모의 견본을 모아 갖고 오너라. 푸시케는 최선을 다해서 명령을 이행하리라 마음먹고 냇가로 갔다. 그러나 하아시는 갈대로 하여금 노래 부르듯 속삭이게 하였다. 가혹한 시련을 받고 있는 처녀야. 위험한 냇물을 건너려 하지도 말고 건너편에 있는 무서운 순냥 속에 들어가지도 마라. 왜냐하면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그 영향을 받아 양들은 그 날카로운 뿔과 사나운 이빨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는 잔인한 분노의 불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낮에 양대들이 그늘을 찾아가고 냇물에 청명한 전기가 그들을 달래서 채울 때에는 내를 건너도 안전하며 건너가면 덤불이나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금빛 양모를 발견할 게다. 이렇게 인자한 하시는 푸시키에게 여러가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일러준 대로 하여 푸시키는 얼마 안 있어 앞으로 뒷대가 있는 곳으로 금빛 양모를 한해름 가득 안고 돌아왔다. 그러나 푸시키는 집념이 강한 여주인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여주인은 도리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네가 이 일에 성공한 건 네 자신의 힘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직 내게 너 자신을 유용한 존재로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또 다른 일을 시켜보겠다. 이곳에 있는 상자를 갖고 에레보스로 가서 페르세포네 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해라. 나의 여주인 아프로디테가 당신의 미를 조금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아들을 간호하느라고 자신의 미를 약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갔다 오는데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어두운 미를 몸에 바르고 신들과 여신들의 파티에 참석해야 하니까. 푸시케는 이제야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고 믿었다. 자기 발로 직접 에레보스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체 없이 하려고 푸시케는 몸을 거꾸로 떨어뜨려 명부로 내려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하여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자 탑 속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엾고 불행한 처녀야. 왜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아느냐. 이제까지 여러 번 위험한 경우에 처했을 때마다 신령의 가호를 받았거늘. 왜 최후의 위험에 처해서는 겁을 내고 풀이 죽었느냐. 그러고 나서 그 소리는 어떤 동굴을 지나면 하이데스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중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명부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새 딸린 게 케르베로스가 곁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흑하를 건너가고 다시 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뱃사공을 설복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페르세포네가 그녀의 미로 가득 찬 상자를 주가든 그걸 한 번이라도 열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 또 호기심으로 여신들의 미의 비보를 탐색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푸시키는 이 충고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일러주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일일이 조심하면서 무사히 명부에 도착하였다. 푸시키는 페르세포네의 궁전의 입장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의자와 맛있는 음식이 허용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거친 빵으로 만족하며 식사를 난 뒤에 바로 아프로디트의 전원을 전달하였다. 이었고 값진 물건으로 꽉 찬 뚜껑이 닫힌 상자가 푸시키에게 전해졌다. 푸시키는 곧 온 길을 다시 돌아와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임무를 이와 같이 잘 완수하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잃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흐 어째서 이 신의 미를 나르는 내가 이걸 좀 가져서는 나쁘다는 말인가. 내 얼굴에 발라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는 하나도 없고 명부의 진짜 지옥의 수면만이 있었다. 그것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자 푸시케에게 덤벼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잠자는 시체가 되었고 지각도 움직임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에로스는 이미 상처도 치유되고 사랑하는 푸시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마침 자기 방에 창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빠져나와 푸시케가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잠을 끌어모아 다시 상자 안에 가두고 그의 화살로 가볍게 그녀를 찔러 깨웠다. 그는 말했다. 너는 또 전과 같은 호기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자 너는 이제 어머니가 분부한 임무를 완수해야지. 그 밖의 일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에로스는 높은 하늘을 꿰뚫는 번개불과 같이 재빨리 제우스 앞에 나아가 애원했다. 제우스는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었다. 그리고 두 연인을 위하여 간곡히 아프로디테를 설득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도 승낙하였다. 그래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푸시케를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 제우스는 불로 불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아를 한잔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푸시케야 이걸 마시고 불사의 신이 되어라. 에로스는 맺어진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이며 이 결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푸시케는 마침내 에로스와 결합되었다. 얼마 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그 아이는 쾌락이라고 명명되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전설은 보통 우화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스와 푸시케는 나비라는 의미와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혼 불멸의 예시로서 나비만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나비는 느릿느릿 배로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생활을 끝마친 뒤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무덤 속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파닥거리며 뛰쳐나오면 밝은 대낮에 펄펄 날아다니며 봄에 더없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생산물을 먹는다. 그러므로 푸시케는 가진 고난에 의하여 정화된 후에 비로소 진정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예술 작품 속에서의 푸시케는 나비의 날개를 단 처녀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에로스가 있으며 두 사람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 작품과 사랑을 이룬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여자의 결점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여성을 혐오하게 되고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다. 그래서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여 상하의 입상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어떤 여자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의 겉모양은 완전한 처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 작품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 같아 보였다. 피그말리온은 자기 자신의 작품을 감탄한 나머지 자연의 창조물 같이 보이는 이 작품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것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거나 하는 것처럼 종종 손을 그 위에다 대보았다. 손을 대보기까지 하여도 그것이 단순한 상하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포옹하였다. 그리고 소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반들반들한 돌이라든지 조그만 새라든지 가지각색의 꽃이라든지 구슬과 호박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그 몸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귀엔 귀걸이를 달아주고 가슴에는 진주를 깬 끈을 달아주었다. 옷은 잘 어울리고 옷을 입은 맵시는 입지 않았을 때나 다름없이 매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티루스 지방에서 나는 염료로 물들인 천을 씌운 소파 위엔 이거 그녀를 자기의 아내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녀의 머리를 가장 보들보들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 위엔 이었다. 깃털의 보드라움을 그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행동했다. 아프로디트의 제전이 가까워졌다. 이 제전은 키프로스 섬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희생물이 제공되고 재단에는 연기가 오르고 향내는 공중에 가득 찼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전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난 뒤에 재단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원컨대 내게 내 상하천여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점제해 주십시오. 제전에 참석했던 아프로디트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려고 한 참뜻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재단에 불타고 있는 불꽃을 세 번 공중에 세차게 피어오르게 하였다. 집에 돌아가자 피그말리오는 그의 조각을 보러 갔다. 그리고 몸을 소파에 기대고 조각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그러자 그 입술은 온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조각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 팔다리에 자기의 손을 대어보았다. 그러자 상하가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히메토스산의 밀초처럼 들어갔다. 피그말리오는 의심하면서도 놀라며 기뻐하고 어떤 과오나 아닐까 근심하면서 서 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그의 희망의 대상에다 손을 댔다. 그것은 정말 살아있었다. 혈관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나 손을 떼면 다시 풍만하게 되었다. 이때에야 겨우 아프로디테의 숭배자인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과 다름없이 실제인 처녀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댔다. 처녀는 키스를 받자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눈을 뜨고 애인을 응시하였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였다. 이 결합으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탄생하였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받쳐진 파포스라는 마을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트리오페 트리오페와 이올레는 자매였다. 트리오페는 안드라이몬의 아내였는데 남편의 사랑 속에서 첫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자매는 시내가 방파제를 거닐고 있었다. 이 둑은 물가까지만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둑 위에서는 도금양이 우거져 있었다. 그들은 요정들의 재단에 올릴 화관을 만들기 위하여 꽃을 따로 낳은 것이었다. 트리오페는 귀중한 짐 즉 아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며 젖을 먹이고 있었다. 물가에는 진홍빛의 연꽃이 만발에 있었다. 트리오페는 그 꽃을 몇 개 따서 아기에게 주었고 이 원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였을 때 언니가 연꽃을 딴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연꽃은 다름이 아니라 보기 싫은 추적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변신한 요정 로티스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마을 사람들한테 들어 알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트리오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를 깨닫자 공포를 느끼고 그 장소에서 속히 달아나려 하였으나 발에 뿌리가 난 듯이 지면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발을 때려고 애썼으나 윗다리만 조금 움직여졌을 뿐이었다. 트리오페의 그 몸은 점점 나무로 변해갔다. 괴로운 나머지 머리를 잡아 뜨드려 하였으나 손은 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느꼈다. 이올레는 이올레는 언니의 슬픈 운명을 바라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올레는 점점 언니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줄기를 껴안았다. 그녀는 만약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기도 같은 나무껍질에 쌓이기를 원하였다. 이때 드리오페의 남편인 안드라이몬이 장인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들이 드리오페는 어디 갔느냐고 묻자 이올레는 새로 생긴 연꽃나무를 가리켰다. 그들은 온기가 남아있는 나무를 포옹하고 그 잎에다 수없이 키스를 하였다. 드리오페의 몸은 전신이 다 변하고 다만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입 위에 떨어졌다. 아직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오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운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잎은 말라 죽고 줄기는 베어져 불속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유모에게 맡기십시오. 아기를 종종 이곳에 데리고 와서 제 가지 밑에서 젖을 먹이고 제 그늘 속에서 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절아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이 나무 속에 숨어있다는 말을 슬퍼하면서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강변을 주의하고 관목 덤불을 보거든 여신이 변신한 것이나 아닌가 경계하여 꽃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 이올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도끼가 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새나 짐승들이 제 가지를 물어뜯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몸을 구빌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제게 키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술이 감각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키스를 하게 아기를 쳐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 껍질이 목에까지 올라오고 바로 전신을 싸게 될 테니까요. 저의 눈을 감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발에 두어도 껍질이 눈을 감겨줄 테니까요. 말을 마치자 이윽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명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지에는 얼마 동안 더 체온이 남아있었다. 남아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